제가 첫 프로팀에서 F2서울이라는 큰 구단에서 이런 좋은 상을 받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. 또 팬분들 앞에서 제가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팬분들이 그런 걸 인정해 주시고 저에게 이런 상을 주셔서 정말 더 감사드리고 제가 이 상을 받음으로써 더 헌신적이고 더 노력해서 운동장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F2서울이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팀에 있음으로써 또 형들에게 배우는 점도 많고 또 제 자신이 발전하는 모습을 느끼고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또 제가 더 노력하고 더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제가 열심히 하고 또 운동장 안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. 부상으로 좀 팀을 이탈하게 되었는데 다음번에는 더 강한 모습으로 또 부상 염려 없이 또 제가 더 한 단계 발전하는 선수로 또 팬분들 앞에서 또 제가 열심히 하고 또 형들을 위해서 또 팀을 위해서 또 제가 더 많이 뛰고 그런 발전된 모습으로 더 강하게 나오려고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비록 지금 성적이 많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 팀원들 그리고 저희 코칭 스태프분들 다시 저희가 올라갈 자리를 노력해서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팀 모두들에게 또 그리고 저도 많은 응원해주시고 또 저희가 더 좋은 모습으로 좋은 경기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미라키에서 저에게 많은 상품을 주셨는데 이제 제가 또 이번에 또 새로 나온 상품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이번에는 가방인데 정말 많이 짐이 들어갈 것 같고 또 안에 이렇게 또 만약에 뭐 공부를 사용하시거나 뭐 이제 많이 낄 때 없으실 때 이런 안에 많이 낄 수 있는 보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이거 유용하게 잘 쓸 것 같고 그리고 또 갖고 다니기 편하게 또 많이 가벼운 것 같아요. 네 이 가방 제가 좀 잘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이제 스피커인데요. 제가 듣기로 또 5.3 고등학교 저희 후배들이 또 운동을 하거나 그럴 때 노래를 많이 듣는다고 들었는데 이제 제가 이 스피커는 또 저희 고등학교 후배들한테 기부를 해서 더 좋은 텐션에서 또 애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가 기부를 하겠습니다. 스피커가 참 커서 애들이 들고 다니기도 편할 것 같고 볼륨 이런 것도 많이 클 것 같아서 제가 또 애들한테 기부를 하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. 제가 갖고 싶은데 안타깝네요. 다음은 공부 상자인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집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본가에 들어갔을 때 이제 또 부실한 곳이 있으면 또 저희 아버지와 함께 제가 또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공부는 잘 모르지만 이걸로 못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. 원래 또 드라이버라는 게 있는데 또 이제 그게 손 작업이 많이 가다 보니까 또 이런 걸로 또 쉽고 또 간단하게 또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유용하게 잘 쓸 것 같아요. 집에서 다음은 또 이거 여름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생겼는데 좀 멋있게 생겼네요. 강도도 또 조절할 수 있어서 또 또 더 유용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고 또 뭔가 집에 또 또 에어컨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또 이제 제 방에 놓고 또 이제 제가 잘 때나 또 이제 제가 운동할 때 이제 좀 이제 제가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에게 이런 상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런 상을 주신 미려키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. 가르쳐hao rad하십시오.